1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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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현 씨 대 파티 땡 아니 3초 자키야 많이 먹어 진짜 오래 했어 진짜 오래 했어 마크해찬 하나 둘 셋 슈퍼주니어 선배님의 요리왕 정답 유닛 이름까지 얘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? 유닛 이름 하나 둘 셋 예이 나였어 예이 알지 알지 이거 뭐 진짜 버릇없지 하나 둘 셋 슈퍼주니어 해피 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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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나 셋 하나 둘 셋 슈퍼주니어 해피의 요리왕 자 정답 예이 2점짜리입니다 그러면 요리왕의 뮤직비디오에 나온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? 아 이거 알아 진짜 이거 진짜 알아 저 알아요 하나 둘 셋 고하라 선배님 하나 둘 셋 이현희 선배님 땡 나이스 나이스 하나 둘 셋 유나 누나 땡 빅토리아 땡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걸그룹이에요 형 우리 다 놀아요 형 우리 다 놀아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천상지 다나 선배님 자 하나 둘 셋 스테파니 선배님 땡 땡 하나 둘 셋 썬데이 땡 진짜 너무 세 진짜 너무 세 진짜 너무 세 나머지 분은 안 되시고요 자 태일 재현 하나 둘 셋 아 안 되죠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하나 둘 셋 티파니 선배님 땡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땡 자 태일 태일 재현 팀 옐로 카드 옐로 카드 렌즈로 대장이죠 자 옐로 카드가 한 번 더 받으면 뒤로 1m씩 물러라 물러라 하나 둘 셋 저기 뒤에 창문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아 어 땡 땡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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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니 아니야 아니야 정답 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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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직비디오 첫 장면에 등장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아 아 아 자 하나 둘 셋 김치찌개 네 하나 둘 셋 김치 벚궁밥 자 하나 둘 셋 김치 벚궁밥 아 먹고 싶은 거 얘기하지 라면 뱅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김밥 땡 허구 아니야 아니 아니야 하나 하나 둘 셋 된장찌개 땡 자 빨리 앉으세요 빨리 알지 묵말한 줄 알지 하나 둘 셋 스파게티 땡 땡땡땡땡 아니요 스파게티 하나 둘 셋 계란찜 땡 하나 둘 셋 스테이크 땡 야 자 앉으세요 자 잠깐만 앉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찜인데 갈비찜? 자 이게 어 이게 어 이게 어 이게 참고였지 이게 참고 드릴게요 자 여러 나라의 버전이 있어요 여러 나라의 버전 네 네 여러 나라의 버전이 있어요 자 가세요 아직 움직이지 마시고 아직 움직이지 마세요 각 나라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네 다 하나 둘 셋 이야 야 아 하나 둘 셋 카레 땡 아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답니다 샤브샤브 샤브샤브 에이 에이 첫 장면인데 샤브샤브 냄비 끓여서 하나 둘 셋 전골! 땡! 전골! 아니요? 아니요? 영월말의 버전 있지? 하나, 둘, 셋 샐러드 땡! 정답은 하나, 둘, 셋! 파스타 땡! 하나, 둘, 셋! 오블렛! 땡! 아, 근접했죠? 근접했죠? 아니, 아니, 아니 매워 크지 않아? 크지 않아? 크지 않아? 자, 앞집인가? 네 자, 다시 아 하나, 둘, 셋! 자, 하나, 둘, 셋! 토스트 백빵! 땡! 땡! 아 자, 하나, 둘, 셋! 자, 하나, 둘, 셋! 자, 하나, 둘, 셋! 만두 바꿀게 아, 없어요! 바꿀게 없어요 아니, 진짜 바꿀게 없어요 지금 다 얘기했어요 제가 만두 아니, 음식이 많잖아 네 아, 여러 나라 그 있잖아요 그냥, 만두 말고 만두로 오케이 하나, 둘, 셋! 만두 만두 아, 모르겠다 나온 것 같은데 정답! 아, 만두! 진짜요? 거지 아침부터 만두 하나, 축하 찌개